자 이제 중요한 걸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다 이제 조금 경제학적으로 중요한 또 화폐가 있네요 나중에 제가 본원 화폐를 설명드릴 때 다시 또 설명드리겠지만요 이제 중앙은행 당좌 예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를테면 우리은행 고객이에요 제가 이제 우리은행 고객이라고 싶시다 제가 우리은행 고객이고 여기 우리은행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은행이 있습니다 우리은행 제가 우리은행의 A가 이제 우리은행의 고객인데요 그 친구한테 한 100만원 송금한 일이 생겼어 친구한테 100만원 송금한 일이 생겼는데 그 친구가 계좌를 갖고 있는 게 이를테면 제1은행이야 제1은행입니다 이를테면 제1은행이다 이렇게 B한테 친구한테요 그럼 제가 100만원 송금하기 위해선 예를 들어서 이제 100만원을 우리은행에 가져갑니다 그래서 우리은행에 100만원 100만원을 이제 우리은행에 드립니다 우리은행에 줍니다 그래서 이 100만원을 좀 제1은행에 있는 제 친구 계좌에 송금 좀 해주세요 이체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은행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우리은행에서 일단 100만원 받아가지고 제1은행으로 하여튼 100만원을 줘야 되잖아요 100만원을 줘야 돼요 그럼 제1은행이 100만원 받아가지고 B한테 B한테 100만원을 B가 이제 100만원 받으러 제1은행에 가면 제1은행은 B한테 100만원을 내줍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분명히 제1은행 쪽으로 제1은행 쪽으로 이 100만원이 일로 가야 됩니다 100만원이 100만원이 가야 됩니다 100만원이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거래가 있을 때 우리은행이 A한테 받은 돈 100만원을 현금을 현금 실무를 들고서 제1은행에 전달해 줄까요? 전달해가지고 제1은행에 이거 100만원 가지고 B한테 지급해줘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할 거 하진 않죠 그렇죠? 그렇게 할 거 하진 않죠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매번 번거롭게 돈 찾아가지고서 현금 수송차에 태워가지고서 돈을 여기다가 갖다 드려야 될까요? 아니죠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은행이 여기 맨 위에 중앙은행이 있습니다 중앙은행 Central Bank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이죠 한국은행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앙은행 당자예금을 개설해 둡니다 중앙은행 당자예금을 개설해서 여기다가 자금을 넣어두는 거죠 돈을 넣어두는 거죠 또 제1은행도 역시 중앙은행 당자예금을 개설해서 돈을 넣어뒀습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중앙은행 당자예금 그럼 우리은행에서 100만 원을 제1은행에 줘야 될 때 줘야 될 때 중앙은행에 연락을 합니다 중앙은행에 물론 금융 전선망으로 되겠지만 이론적으로는 중앙은행에 연락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제1은행에 100만 원 줄 게 있다 줄 게 있다 그러니까 제1은행에 100만 원을 지급을 해달라고 얘기하게 되면요 중앙은행에서 장부상으로 여기서 100만 원만큼 감액을 합니다 100만 원 100만 원만큼을 이렇게 감액을 해가지고 감액을 합니다 감액조차에서 장부상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죠? 제1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제1은행 보유의 중앙은행 당자예금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100만 원만큼을 증액을 해 주는 겁니다 증액을 여기에 100만 원 증액을 해 줘요 100만 원 여기 증액 이쪽에서는 감액 그럼 중앙은행이 그 두 은행에 당자예금을 가지고 장부상으로 조절을 해 주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죠? 제1은행은 중앙은행 당자예금이 100만 원 늘어난 걸 보고서 보고서 아 그럼 이제 우리가 우리은행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여기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돈 중에서 현금 중에서 100만 원을 B한테 주면 되겠다고 B한테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편리하게 이체가 가능하게 해주는 그 존재가 이 중앙은행 당자예금입니다 이 중앙은행 당자예금은 은행들끼리는 화폐로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화폐로서 역할을 하고 이 중앙은행 당자예금에 들어가 있는 이 공들이죠 공 이 공 가공이죠 이 공하고 아까 제가 이전 가능 요금을 예금을 설명드릴 때 그렸던 이 공하고 본질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은행 당자예금은 예금은 중앙은행이 직접 찍어내는 돈 중에 일부입니다 중앙은행이 직접 찍어내는 화폐 화폐는 현금과 이 중앙은행 당자예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중앙은행 당자예금을 우리은행이 중앙은행 당자예금을 개설할 때 개설할 때 여기다 돈을 내게 되면 이 중앙은행 당자예금을 마지막으로 개설해 주는 것 이 자체가 중앙은행 당자예금이라는 것을 발행하는 개념입니다 화폐를 발행하는 거예요 중앙은행 당자예금도 화폐고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중앙은행 당자예금이 본원 화폐가 본원 화폐의 일부가 된 겁니다 본원 화폐 이건 제가 다른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본원 화폐 베이스 머니라고 합니다 베이스 머니 아무튼 이 중앙은행 당자예금도 화폐입니다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화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중앙은행 당자예금이 이런 역할을 할 때 그러면 우리은행에 100만 원 들어오고 제1은행이 100만 원을 지급할 때 매번 이 거래를 껌껌이 껌껌이 100만 원 들어올 때마다 100만 원 처리하고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비효율적이죠 어떻게 할까요? 하루 중에 이제 보면은 우리은행에서 저 A가 찾아와서 100만 원 맡기고 또 예를 들어서 A가 찾아와서 1000만 원을 맡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여기다 맡긴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중에 또 한편으로는 제1은행의 손님들 중에서도 제1은행의 손님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B다시라는 분은 B다시라는 분은 아 내가 여기 500만 원을 맡길 테니까 이 500만 원을 좀 우리은행에 있는 A2다시한테 A다시한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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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도 또 계속 우리은행 쪽으로 넘긴 자금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은행으로부터 제1은행으로 넘어가야 될 돈들이 있죠 넘어가야 될 돈들이 있고 제1은행에서 우리은행으로 넘어가야 될 돈들이 있으면 이 차액 이 차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차액 차액 빼기입니다 빼기 이 차액이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이다 뭐 1500만 원이다 그러면 1500만 원이다 그러면 그러면 그날 하루를 다 기다려가지고 정산합니다 차액을 정산해가지고 정산된 1500만 원 만큼을 예컨대 우리은행이 우리은행이 1000만 원을 더 줘야 된다 최종적으로 1500만 원을 제1은행이 줘야 된다 그러면 그때 이 1500만 원 만큼은 중앙은행이 여기서 차감을 하고 이쪽에다가는 증액을 해줍니다 감액 증액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그날 그날에 오고 가고 해야 될 돈들을 정산해가지고 차액 정산해 준 거죠 이런 걸 차액 정산이라고 합니다 차액 정산해 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은행과 제1은행 사이에 그 결제가 필요한 자금이 오고 갈 결제가 끝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보통 소액 거래들은 이런 식으로 당일 정산방 차액 정산방식으로 처리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돈들이 오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콜 거래라고 아시죠 콜 거래 콜 거래 콜 거래라고 하는 거는 금융기관들끼리 일시적인 과부족이 있어가지고 좀 여유가 일시적으로 생긴 여유 있는 금융기관이 지금 잠깐 부족한 금융기관한테 단기 자금을 초단기 자금 반일물도 있고 일일물도 있고 일일물도 있고 그런 단기 자금들을 여기에 잠시 빌려주는 이런 거래를 콜 거래라고 해요 그럼 콜 거래지만 금액은 큽니다 그럼 콜 거래 같은 거를 해야 될 때는 차액 정상할 여유가 없죠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그때는 그때그때 거래가 있을 때마다 중앙은행이 바로 이런 거래를 연결을 해줍니다 이런 방식으로 중앙은행 당자예금은 금융기관들 사이에서 화폐 역할을 합니다 중앙은행 당자예금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처음 들어본다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준예치금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말씀드릴 겁니다 이해하실 겁니다 기존 경작에서는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은행이 은행들이 중앙은행 당자예금을 가지고 있는 거를요 지준예치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지준예치금 지급준비예치금이라는 뜻이죠 지급준비예치금 은행들은 지급준비금으로서 일부는 현금으로 현금으로 가지고 있고 일부는 지준예치금으로 가지고 있는데 지준예치금 명목으로 명목으로 보유하고 있는 예금이 바로 중앙에 당자예금인 겁니다 지준예치금 아시겠죠 지준예치금 지급준비예치금 예치금이 명목은 지급준비예치금 이건 명목입니다 명목이고 경제학적인 성격은 지준예치금이 중앙은행 당자예금인 겁니다 중앙은행 당자예금 그래서 은행들은 지준예치금이니까 여러분 아마 학교 다닐 때 경제시간에 배우셨던 거 경제시간에 배우셨던 거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요 그러면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러면 뭐냐면 은행들은 지준예치금을 자기가 받아 놓은 쭉 받아 놓은 예금 중에 일부를 예컨대 요구불 예금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7% 그 다음에 저축성 예금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만큼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를 해야 되고요 또 지급준비금 중에 대부분을 중앙에 당자예금으로 지준예치금 형태로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의무적으로 그런 걸 우리가 의무지급준비금이라고 합니다 의무지급준비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은행들은 자기가 의무적으로 여기 중앙은행에 맡게둘 의무지급준비금이 이만큼 있다고 치면요 이건 일반적으로 못 찾고 그럼 요거를 나머지 부분 이 나머지 인여분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언제나 은행에다가 얘기해서 현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명절 때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설날 때 세뱃돈을 주기 위해서는 신권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신권이 많이 필요하거나 또 그다음에 은행들 입장에서도 현금이 창구에서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졌으면 현금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럼 중앙은행에 연락을 합니다 중앙은행에 연락을 하면 중앙은행에서 우리 중앙은행 당자예금 중에 이만큼을 현금으로 좀 찾겠습니다 현금을 갖다 주세요 그러면 중앙은행에서 현금 수송차 수송차에다가 현금을 씌워가지고 현금을 찍어가지고 찍은 현금을 여기다가 갖다 주는 겁니다 가져다 주는 겁니다 이 중앙은행 당자예금 중에서 우리 은행이 찾을 현금분만큼을 차감하고 나서 중앙은행에 찍어놓은 조폐공사가 인쇄하고 중앙은행 한국은행 총재 발권 조치를 한 한 이 현금들을 수송차에 태워가지고 여기다가 제공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중앙은행 당자예금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은행 당자예금은 또 어떤 기능을 하냐면요 이를테면 중앙은행이 제1은행이 제1은행에 대출금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중앙은행이 은행한테 돈을 빌려줍니다 여러분들 중앙은행은 은행의 은행 그러잖아요 이런 은행들의 은행이기 때문에 제1은행 은행한테 돈을 빌려줄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5천억 1조 10조 이렇게 빌려줄 수가 있습니다 빌려줄 때 어떻게 빌려줄까요 다 현금으로 세가지고서 현금수송차에 실어가지고서 갖다줄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예컨대 1조 원을 대출해준다 그러면 중앙은행이 대출금 여기다 1조 원만큼 1조 원만큼 증액을 시켜주는 거예요 1조 원 증액 중앙은행 당자예금에서 그러면 제1은행은 우리가 중앙은행으로부터 1조 원을 대출을 받았다 이렇게 하고서 그것도 나름대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또 우리은행에 대출해줬던 것을 회수하는 경우가 있겠죠 회수하는 경우에는 회수를 합니다 회수를 할 때는 어떻게 하죠 회수할 때는 회수분 만큼 회수분 만큼 차감을 하는 겁니다 차감 이렇게 해서 중앙은행 당자예금은 예금 기관들 사이에 예금은행들 사이에 자금 거래 때도 쓰이고 또 중앙은행과 예금은행 간의 자금 거래에서도 중앙은행 당자예금이 요긴하게 쓰입니다 그러면 중앙은행 당자예금은 누가 보유할 수 있냐 이런 은행들이 보유하고요 또 누가 보유하냐면 정부가 보유합니다 정부 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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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이제 중앙은행 당자예금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국고수표 같은 걸 끊으면 국고수표를 은행이 제시하면 은행이 국고수표를 한국은행 측에다가 말하자면 또 제시라고 하면 한국은행에서 국고수표만큼 그러니까 정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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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여기 정부 중앙정부 중앙정부도 여기에 중앙은행 당자예금을 가집니다 중앙은행 당자예금 을 가집니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정부도 은행으로 돈 빌릴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야 된다 그럼 국채를 직접 인수는 하지만 만약에 국채를 인수한다고 치면 국채 대금을 중앙은행이 정부에 줘야 될 때 정부에 현금 찾아가지고 세가지고 정부에 주는 게 아니고 정부 보유의 중앙은행 당자예금을 증액시켜주는 겁니다 또 중앙은행이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가 거기 이자 발생하면 이자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자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이자 받을 때는 당연히 중앙당자예금에서 차감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중앙은행이 정부의 은행으로서 정부하고 거래할 때에도 돈 거래할 때도 중앙은행 당자예금을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이렇게 중앙은행 당자예금을 가질 수 있는 기관들이 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금은행들이 있고 그 말고도요 큰 금융기관들이 중앙당자예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권회사들도 가지고 있고요 보험회사들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서 자기네끼리 거래할 때 중앙은행 당자예금을 활용합니다 이제 중앙은행 당자예금의 성격에 대해서 여러분께 제가 설명을 드려볼까 여러분께서는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이제 교재의 153페이지네요 화폐와 통화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폐 그리고 통화 한자로 이렇게 쓰죠 통화 화폐는 한자로 이렇게 쓰고요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그냥 같이 쓰죠 같이 쓰는데 경제학에서는 이걸 구분했을 때가 있습니다 구분했을 때 화폐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그런 화폐고요 통화는 뭐냐면 이게 화폐하고 통화하고 경제학적으로는요 뉘앙스만 다른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 읽어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한 시점에 있어서 그 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화폐 모두가 아니라 그 중에서 일정한 집단 내의 경제의 주제들이 보유하고 있는 화폐만이 통화로 간주되는 것이다 여기서 일정한 집단은 분석의 목적이나 분석과의 관점정에 따라 달리 편제될 수 있다 이제 보통은 그 집단은요 그러니까 화폐는 화폐 중에서 화폐 중에서 화폐 중에서 특정 집단 특정 집단이 보유하고 있는 화폐만을 통화라고 합니다 그 특정 집단을 보통 경제학에서는 어느 경우를 제일 많이 사용하냐면요 비은행 민간 비은행 민간 제가 지난 강의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네요 논뱅크 퍼블릭 퍼블릭 한나라 내 경제주제 전체가 있습니다 그 전체에서 우선 중앙정부하고 정부하고 그 다음에 중앙은행을 뺍니다 빼면 그 나머지를 민간이라고 합니다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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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서 은행 부문 예금은행들을 뺀 그 나머지를 우리가 비은행 민간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체 경제주제 중에서 정부 빼고 정부 빼고 중앙은행 빼고 중앙은행을 뺐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민간이죠 이 부분이 민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은행 부문 은행 부문을 뺍니다 은행 부문 을 뺀 이 나머지가 나머지가 논뱅크 퍼블릭입니다 은행이 아닌 민간 논뱅크 퍼블릭 그러면 이 논뱅크 퍼블릭 구성하는 경제주제들은 우선 가게가 있죠 가게 하우스홀드 가게 가게가 있고요 일반적인 가게가 있고 그 다음에 비은행 기업들이 있습니다 비은행 비은행 기업들 비은행 기업 비은행 기업 비은행 기업인데도 엄밀히 말하면 이제 비은행 금융기관이 있고 증권사거나 보험회사 같은 자산운영회사 같은 비은행 금융기관이 있고 아예 금융기관이 아닌 금융기관 비은행 기업이 있습니다 비은행 기업이 있습니다 비은행 민간을 구성하는 경제주제들은 하우스홀드의 가게 그 다음에 비은행 금융기관 비금융기업 아무튼 이거를 뺀 나머지 이 부분을 우리가 비은행 민간이라고 그러는데요 일반적으로 통화라고 그럴 때는 이렇게 특정 집단 예를 들어서 비은행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화폐만을 통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Money in circulation Money in circulation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냐 이 안에서 비은행 민간 비은행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화폐를 우리가 통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사실 여기서 제가 또 용어 설명을 좀 드리면요 사실 똑같은 현금이라도요 똑같은 현금입니다 물리적 실체가 똑같은 현금 캐시 현금이라도 현금이라도 이거를 비은행 민간이 보유하면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비은행 민간이 보유하고 있으면요 이름이 달라집니다 현금인데 뭐라고 하냐면 경제학에서는 이거를 현금통화라고 합니다 현금통화 영어로는 currency 여러분 캐시하고 currency하고 다릅니다 현금이라는 실체를 화폐 중에 실체를 가지고 있는 현금 중에서도 보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비은행 민간이 보유하고 있으면 현금통화 currency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이거를 그 은행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행 예금은행이죠 은행이 보유해요 은행이 보유하고 있어 은행이 은행이 보유하고 있으면 뭐라고 부르냐면요 은행이 보유하고 있으면 이거를 시제금이라고 부릅니다 시제금 시제금 한자로는 이렇게 쓰죠 시제금 영어로는 볼트가 은행에 있는 그 금고 있잖아요 그걸 볼트라고 하거든요 은행이 금고에다 넣어둔 돈 이런 정도의 의미로 볼트 캐시라고 합니다 똑같은 현금이라도 똑같은 현금이라도 이것을 비은행 민간이 보유하고 있으면 이름이 바뀝니다 현금통화 currency로 바뀌고요 이거를 은행들이 지급준비금 중에 일부로서 은행이 보유하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름을 시제금이라고 부릅니다 볼트 캐시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중앙은행 당자예금 있죠 중앙은행 당자예금 중앙은행 당자예금인데요 이 중에서 비은행 민간 보유분이 있어요 비은행 민간 비은행 민간이 보유하는데 보통 일반 경제주체들은 중앙은행 당자예금 보유할 수 없죠 저희 같은 사람들은 보유할 수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은행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증권회사 증권회사, 보험회사 같은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있죠 이런 비은행 민간 이런 비은행 민간이 보유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런 거를 비은행 민간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중앙은행 당자예금도 이것도 비은행 민간이 보유하고 있으면 이거는 뭐가 되는 거죠? 비은행 민간이 보유하고 있으면 보유 주체가 비은행 민간이니까 통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금 통화라고 부른다 이런 경우는 예금 통화 예금 통화의 일부죠 예금 통화의 일부입니다 예금 통화의 일부입니다 그 다음에 비은행 민간이 아니라 은행이 보유하고 있으면 은행이 보유하고 있으면 이름이 바뀌죠 이름이 어떻게 바뀌죠? 아까 말씀드렸죠 지준예치금 지준예치금 이렇게 바뀝니다 중앙은행 당자예금의 이름도 명칭도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이름이 바뀝니다 실체가 똑같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154페이지에 거기 공중의 신뢰라고 되어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읽어드릴게요 현금이나 중앙은행 당자예금은 그것을 발행 또는 취급하는 중앙은행이 공중의 신뢰를 얻고 있는 경우에만 화폐구시를 제대로 할 수 있다 맞죠? 다음 예금은행이 취급하는 화폐성예금 이전 가능 요구불예금이죠 예금은행이 취급하는 이전 가능 요구불예금 중앙은행이 취급하는 요구불예금은 중앙은행 당자예금이고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이전 가능 요구불예금 이것들은 예금은행들이 취급하는 거거든요 상업적인 은행들 예금은행이 취급하는 이전 가능 요구불예금을 편의상 화폐성예금이라고 부를 때 그런 화폐성예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의 예금은행을 공중이 신뢰하고 있는 경우에만 화폐효과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중앙은행은 논의를 치고 어떤 만약에 예금은행이 파산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여러분 파산할 가능성이 높은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려고 그럴까요? 여러분 합니까? 안 하죠? 안 하죠? 우선 파산할 가능성이 높은 은행에 누가 예금을 해놨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예금에서 수표를 끊어가지고 제가 누구한테 지급했다고 쳐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 은행 조금 있으면 망할 것 같은데 하게 되면 나 이거 안 하고 현금으로 주든지 다른 은행에 수표로 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망할 것 같은 예금은행이 취급하는 화폐성예금 화폐성예금은 화폐로서 온전히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그냥 온전히 기능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런 은행이 망할 것 같은 은행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인출하거든요 거기에 예금했던 거 다 인출해버리니까 아예 해당 은행이 취급하는 화폐성예금은 나중에 소멸하게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상과 같은 경우에는요 이것이 이런 예금이 전문화된 지급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잃어가지고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주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일반적 수용성을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가 될 수 없습니다 화폐라서 온전하게 기능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화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물리적 형태로는 전문화된 지급수단인 건 맞지만 뭐가 없어서? 일반적 수용성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화폐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부터 제가 이런 모형을 설명드릴 때 중앙은행과 이런 예금은행들이 다 공중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걸 전제하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이런 정리를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예금은행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는데요 예금은행의 의미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학에서 예금은행은 디파짓 뱅크라고 합니다 은행이 예금하니까 당연히 예금은행 아니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경제학에서는 예금은행이 또 별도의 용어입니다 별도의 용어예요 뭐라고 하냐면 금융기관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을 뺀 민간 부분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행들 중에서 혹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융기관 중에서 뭐를 취급해야 되냐면 이전 가능 요구불 예금 제가 중간에 이걸 그냥 화폐성 예금이라고 부르기도 할 겁니다 화폐성 예금 예금은행은 금융기관들 중에서 금융기관 중에서 금융기관 금융기관 중에서 금융기관들 중에서 중에서 이전 가능 요구불 예금을 취급할 수 있는 취급할 수 있는 것만을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만을 금융기관만을 우리가 예금은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금은행 디파짓 뱅크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문제는 이제 예금은행이 어떤 걸 예금은행 그러냐면요 예금을 취급한다고도 예금은행이 아닙니다 이전 가능 요구불 예금을 취급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저축은행들 있죠 우리나라의 일부 저축은행들은 저축성 예금을 취급하지만 또 수시 입출금 예금도 취급하지만 화폐가 되는 화폐성 예금을 취급하지 않는 그런 금융기관들이 우리나라도 지금 좀 남아있고 또 예를 들면 개발도상국 중에도 그런 금융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금융기관들은 이름이 은행 이름에 뱅크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더라도요 경제학적으로는 이걸 취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금은행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금은행이라고 부를 때에는 이전 가능 요구불 예금을 취급하는 은행만을 예금은행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은행이라는 명칭이 없더라도 명칭이 없더라도 실질을 가지고 실질을 가지고 이전 가능 요구불 예금을 취급하면 자기 회의 상호에 상호나 통칭에 은행은 이름이 없더라도 없더라도 그건 예금은행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거꾸로 은행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이전 가능 요구불 예금을 취급하지 않은 그런 은행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은 은행이거든요 은행인데 한국수출입은행은 이전 가능 요구불 예금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수출입은행의 직원분들은 직원분들은 월급 받을 때 월급 받을 때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에 근무하신 직원분들은요 아마 월급 통장이 전부 국민은행 통장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국수출입은행 직원분들은 한국수출입은행 통장이란 건 없고 옛날 외환인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KB 하나은행 혹은 CT은행 같은 데가 대단히 통장 개설해가지고요 그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격리부에서 월급날이 되면 거기다가 돈을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국수출입은행은 이전 가능 요구불 예금을 취급할 수 있다 없다 취급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한국수출입은행은 예금은행이냐 아니냐 예금은행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예금은행이다 아니다 하는 거는 실질을 가지고 구별을 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6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거기 예금자 보호 제도가 있거든요 예금자 보호 자 이 부분도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앙정부와 중앙은행은 그 나라의 통화금융 시스템이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그래서 그 노력의 일환으로 예금은행들에게 적정 수준의 지급준비금 보유의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적정 수준의 지급준비금 보유의무 등을 부과하고 그들의 경영상태를 감독합니다 그리고 어떤 예금은행이 부실화해 파산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는 자금 지원을 통해 파산을 막아주거나 파산이 불가피하게 되더라도 가급적 그 고객들의 예금만큼은 최대한 보존해 줍니다 이런 노력이 예금자 보호를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중앙정부가 그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을 때 국가 차원의 예금자 보호제도가 운영되기도 한다 예금자 보호제도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란 어떤 예금은행이 지급불능이나 파산 등의 상태에 처해 그 고객들에게 예금을 환급해 주지 못하게 된 경우 국가기관 또는 기타의 제3자가 해당 미환급분 가운데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 지급해 준 제도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예금자 보호제도는요 그냥 바로 쓰겠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 예금자 보호제도는요 예금주들의 예금, 예금의 환급을 보장해 준 제도예요 못 받게 되면 우리가 대신해 줄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금자 보호해 주는 기관 중에 대표적인 기관이 뭐죠? 있죠?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이거 해 줍니다 예금보험공사 또 예금보험공사 말고도요 동업자 단체가 있어요 동업자 단체 예를 들어서 신협중앙회라거나 저축은행 중앙회 이런 동업자 단체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예금, 예금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5천만 원인가요? 5천만 원까지 이렇게 만약에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했다 하게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이렇게 해 주기도 하고요 또 외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들의 동업자 단체가 있습니다 그 동업자 단체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면 마을금고가 있다 새 마을금고 같은 게 있다고 치면 그 마을금고가, 개별 마을금고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마을금고 중앙회가 있거든요 마을금고 중앙회에서 평상시에 이렇게 얼마 정도 예측금 걷어놓은 걸 가지고 회원사들로부터 받아놓은 걸 가지고서 대신 지급을 해 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예금자보호제도입니다 예금자보호제도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중앙정부나 중앙은행 또는 예금은행 단체의 이런 예금자보호 노력 덕분에 덕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금은행들은 자기의 실력 이상의 신용도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비록 예금은행이 조금 위태로워 보여도 저거 5천만 원까지는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해 주니까 내가 4,900만 원까지 혹은 5천만 원까지 예금하면 상관없어 하고 조그만 작은 금융계약을 믿게 되거든요 신뢰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런 예금자보호 덕분에 예금은행들은 각자의 실력 이상으로 공중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그들이 취급하는 화폐성 예금 이전가능 요구빌 예금은 전반적으로 일반적 수용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금은행들이 공중의 신뢰를 못 받게 되면 예금은행들이 그런 예금은행들이 취급하는 화폐성 예금은 화폐로서 기능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예금자보호제도가 있기 때문에 예금자보호제도가 있어가지고서 설사 소형은행들 혹은 재무상태가 조금 위태로워 보이는 소형은행들조차도 이렇게 그들이 취급하는 화폐성 예금이 화폐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예금자보호제도의 덕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58페이지를 여러분이 열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재 158페이지 거기에 비트코인 같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50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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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